객관식 문제보다 이 30번 문항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쉽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항은요, 사실은 규칙성만 발견하면 끝나는 문항이죠. 그림을 잘 보면 돼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행은 1이고요. 2행은 2, 3, 4예요. 3행은 5고, 4행은 6, 7, 8, 9, 10. 5행은 11, 6행은 12부터 18까지예요. 자, 그런데 20행에 나열된 원안에 써놓은 모든 수의 합입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죠? 홀수항들은요, 1, 5, 11 이렇게 하나씩만 있고요. 짝수항은 2행일 때 몇 개? 3개의 항, 4행일 때는 몇 개? 5개의 항, 6행일 때는 1, 2, 3, 4, 5, 6, 7개의 항이 있어요. 그리고 2행에서는 3개의 항인데 2부터 해서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4행도 마찬가지입니다. 6에서부터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6행도 12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늘어나서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봤어요. 20행입니다. 20행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가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왜? 짝수행이니까. 짝수행이니까. 그래서 이게 모두 몇 개 있을까요? 다시 2행은 3개, 4행은 5개, 6행은 7개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뭐 하고 싶어요? 20행 하고 싶죠? 그럼 몇 개? 21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더하기 얼마씩 됩니까? 더하기 1씩 늘어나고 있죠. 이걸 다 더하래요. 결국은 이 문제는 무슨 수혈의 합입니까? 등차수혈의 합을 물어보는 문항이고요. 공차가 1임을 알고 있죠. 항의 개수가 몇 개? 21개예요. 등차수혈의 합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그런데 그럼 첫째 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 첫째 항을 몰라요. 첫째 항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짝수행들만 쳐다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얼마? 2. 두 번째가 얼마? 6. 세 번째가 얼마? 12예요. 2행의 첫 번째 수를 A1, 4행의 첫 번째 수를 A2, 6행의 첫 번째 수를 A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8행의 첫 번째 수는 A4가 될 거고 그 수는 얼마일까요? 18이죠. 그러면 그 다음 7행에는 19이 되고 여기는 얼마? 20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시. 2행일 때 A1, 4행일 때 A2, 6행일 때 A3이에요. 우리는 20행이 궁금하니까 A 얼마를 구하면 될까? 10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차이? 4, 얼마 차이? 6, 8차이죠. 수열을 BN이라고 하면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따라서 2N 플러스 2가 바로 BN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A10이죠. 개차수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10 마이너스 1에 BK, N 대신에 K 2K 플러스 2를 대입하면 A1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게요. A12라는 것은 A1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2행의 첫 항 2였죠. 더하기 이 앞으로 나가고요. 2분의 10 마이너스 1, 9니까 9 곱하기 10 플러스 2 곱하기 9 하면 18이죠. 약분 90 플러스 20이니까 110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항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 20에게 첫 번째 항이 110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제 뭐예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S는 2분의 항의 개수 21개 그 다음 2 곱하기 첫 항 110 플러스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1 이거 이렇게 계산하라라는 문제예요. 계산할게요. 여기 얼마입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220이죠? 20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20 그러면 240이 되고요.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120이죠. 120 곱하기 얼마가 된다? 2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2520이라는 것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2520인데 문제는 10분의 1 S를 구하래요. 따라서 10분의 1 곱하기 2520 10으로 나누면 252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아니 군수열 아니야? 나 군수열 잘 못하는데? 라고 하면은 접근을 하기가 불편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군수열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요. 군수열이라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수열 안에 군으로 나눠서 해결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도 아니었죠. 뭐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수열에서는요. 지금 오늘 문제 푼 거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점화식 나왔어요? 점화식 안 나와요. 점화식은 여러분 교과서에 등차, 등비, 개차수열 이 정도로만 나오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다 어떤 문제다? 규칙성 찾기 문제입니다. 하물며 선서다와 알고리즘 마저도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포기하지 말고 20행? 짝수네? 그러면 짝수행들의 특징이 뭘까? 그리고 각각의 첫째 항이 뭘까? 그리고 각각의 행에는 원소가 몇 개 있을까?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20행에 나열된 원안에 써놓은 모든 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아, 이게 등차수열이었구나. 등차수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면 돼요. 30번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30번 할 수 있겠죠.